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저랑 함께 보겠습니다. 눈 크게 볼게요. 월요일 이제 심치에 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겠죠. 근데 볼게요. 뭐가 왔어요? 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숫자 1이 왔습니다. 어, 이상해. 심치에 하면 요일일이라는 뜻이잖아.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월화수목금 하지만 중국어에서는요. 숫자 1을 넣어서 요일일 이렇게 하면 월요일이라는 뜻이에요. 어, 그렇다면 선생님 화요일은 설마 요일이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심치에 얼이라고 해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싱치에 얼. 어, 그러면 설마 선생님 수요일은 그럼 요일 3인가요? 너무 웃기다. 맞는데요? 네, 맞아요. 싱치 싼이라고 해줍니다. 자, 다시 따라해볼게요. 싱치 싼. 그렇죠.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목요일은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감이 오셨죠? 싱치 쓴 가 와주고요. 어, 그러면 우리 금요일은요. 싱치 오가 되겠네요. 싱치 오 되셨죠? 오. 그러면 이제 우리 토요일, 우리를 구제해줄 주말이 왔습니다. 싱치 리오가 되겠네요. 와, 신기하다. 유일이 유일이 유일상. 그러면 선생님, 어, 일요일은요? 싱치 치 라고 해주나요? 아니에요. 일요일은요. 싱치 티엔 이라고 해줍니다. 자, 따라해보실게요. 싱치 티엔. 어, 이거 한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늘 천자인데요. 하늘 천. 어, 그러면 요일 하늘. 왜 이럴까요? 네, 여러분 일요일은 여러분의 휴일. 유일한 낙이죠. 여러분들 휴일만. 자,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싱치 티엔.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쓸 수 있냐? 아니에요. 보시면은요. 르 이거 1일, 2일, 3일 할 때의 월일 할 때의 일자입니다. 그래서 르를 써줘도 똑같은 이제 일요일이 되는데요. 네, 일요일만 유일하게 달라요. 일요일은 특별하니까. 두 가지 한번 보지 마시고 해볼게요. 네, 하늘 천자 있는 거 싱치. 그렇죠. 싱치 티엔 있었고요. 1월 1일 할 때 일자가 들어간 거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싱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오늘은 일요일이야. 오늘이라는 단어를 배워봐야겠죠. 자, 보시면은요. 우리 이거 금일 할 때의 금자 다들 아시죠? 여기에 이제 하늘 천자, 얘네 둘 같은 거 붙었어요. 그래서 찐티엔이라고 오늘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찐티엔. 다시 찐티엔. 잘하셨어요. 잘 따라오셨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일요일이야. 와, 일요일이다. 오늘은 일요일이야. 라고 해봐야겠죠. 찐티엔. 오늘 일요일이야. 이 뒤에 와주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찐티엔. 징치티엔. 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오늘은 월요일이야. 어떻게 말해요? 찐티엔. 싱치이. 오늘은 수요일이야. 찐티엔. 싱치산. 오늘은 금요일이야. 내일 쉰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찐티엔. 싱치오. 까지 되셨네요. 그럼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물어보고도 쉽죠? 궁금하시죠? 그러면 눈 크게 또 뜨고 볼게요. 얘는요. 우리나라 이제 몇 개 할 때의 몇에 해당합니다. 찐. 그럼 여러분들 싱치. 찐. 그 싱치 숫자 들어가는 자리에 찐. 몇이 들어가서 무슨 요일? 이라는 말도 되겠네요. 그러면 찐. 얘를 넣어서 우리 오늘 무슨 요일? 하고 물어볼까요? 찐티엔. 싱치. 찌. 까지 되셨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미션은요. 간단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외워 오시는 겁니다. 오늘 미션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만 미션 하러. 뿅. 봄. .